보는 것 중에요. 이렇게 그래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있을 겁니다. 우리말에서도 야! 봐봐! 이런 게 있고 쭉 한번 관찰해봐! 이런 말이 있듯이 영어에도 이 두 가지가 있어요. 그 어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진짜 공처럼 이걸 먹는 모습을 한번 보라고 했을 때 바로 watch를 써서 쭉 한번 관찰해봐의 느낌을 했습니다. 날 봐! 어떻게 할까요? look! look!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를 보는 거니까 look at me! look at me!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뭔가 쭉 관찰하고 관심 있게 보는 이런 것들 변하는 걸 보고 있는 걸 watch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TV나 이렇게 영화나 쭉 한 개를 계속 보고 있는 거 TV시어나 게임 같은 거 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? watch the game, watch the TV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.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. 리액션 클래스 수업에서 만나요.